있는 그런 몫도 아니고 야 너네 일로 와봐 아씨 못 나가네? 일단 한마리 이쯤에서 하나 먹어놓읍시다 좀 죽어라 호스도 아닌데 여기서 시간 젖어버린 호호 고마루 사용없이 나 칵칵탭 진짜 아 근데 힘들게 드립기 힘들다 호스도 아닌데 여기서 시간 젖어버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아니 물론 초반부터도 난이도가 좀 쎈 애들은 드립해서 어렵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드립게 높아졌어 정말 정말 아니 그 여자 이렇게 작은 녀석을 이렇게 작은 녀석으로 이 녀석에 이 녀석에 이 녀석에 이 녀석에 정말 당연히 어려움을 하필 표기를 매우 씌음 씌음으로 해 놔 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어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아버지? 보통으로 하긴 했는데 난이도 조절 실패한 갓겜이네요 인정 아 일부러 그렇긴 한데 어? 보통 쉬움 보통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매우 씌음으로 해 놓은 거 보니까 일부러 자존심 건드리려고 한 거요 내가 그럴 때 소략했고 아 사태 하이웨이가 다메토나렬 아 아찌는 작성에 그 시크네일까 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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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그 여태 그것 참 멍청한 이름이네 이 여태 아 아 잠시만요 또 이거야? 어 어 잠시만요 고정키뜸 그냥 피하면서 갈래? 차라리 이게 더 속하네 아 이거 힘들어 어 지옥의 문이다 아이고 이거 지옥이 좀 갔다온 김에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헤롤을集めてどうする까? 우주旅行のチケット代に決まってるだろう 마스터로단になって大活躍さ で何が必要だ で何が必要だろ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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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이여 생략 하고 팀들 좀 사러 옵시다 물품에서 여거랑 여것도 하나 사갈까? 아 진짜 사놓고 나갑시다 가 가자 갔어 뭐냐 또 저구요? 넌 또 왜 금색이니? 얘들은 저거 못 낀다 마녀의 시간인가 저거 아 잠시만 야 안보여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물이 높아졌어? 아 저거 아 저 또 용대가리 저거 또 나왔어 어? 저 뱀데가리 저 뱀데가리 진짜 올거면 빨리 와라 참 교육의 힘이다 두 마리 덕분에 공부가 되셨네요 레알 하하하 진짜 세 마리의 손톱 길던 두 마리 상대에 힘드셨죠? 인정 드럽게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오 오 암 알 열리 오 이씨 이 강제 마녀의 시간 끝나라 죽어라 뭐야 한마리 더 나왔어? 아 한마리 더 나왔네? 어딨냐 얘? 어딨어? 아 여기있다 아 아 아 아 어디니? 아 드립게도 높이인데 아 저거 이거 시키 바퀴벌레 두마리라고 놀래 나 오빠 아 솔직히 근데 진짜 바퀴벌레처럼 생겼잖아요 아깝긴 해 오케이 잡았다 아 진짜 이놈의 잉어킹 잉어킹인지 자라더스인지 야 돈 좀 줘봐 아우 진짜 저거 그거 아니야 로켓단 저거 너희가 사기만 하겠던 그 황금 게라더스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야? 어 잠시만 여기 거기네 아까 거기 유저 거기면은 저쪽으로 가야나 보다 길이 어디지 도대체? 길치자 아니 길치는 약간 길치기가 있긴 한데 진행 방향으로 봐서는 저쪽을 가야 하는데 저쪽으로 길이 안 올라가져요 다시 해볼까? 잠시만 물 위를 방금 걸을 수 있었거든요? 아 잠시만 설마 이거 벽 안타지나? 어? 야 너 뭔가 알고 있니? 저쪽으로 가야나 보인다 저쪽으로 가야나 보인다 저쪽으로 가야나 보인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난다 왜 올라가질 못하니? 못 본 척 하라! 에? 뭔데? 뭔데요? 어디 어디 길 뭐 생겼어요? 자 다시 해봅시다 어디 어? 어디? 뭔데요? 아이고 아이고 그냥 벽 탁 올라왔네 결국 어? 결국 벽 탁 올라왔어 원래 이렇게 오는건가? 본인의 눈을 믿어보세요 내 눈을 믿기에는 이놈의 게임이 내 눈을 배신하게 만들더라고 내 눈을 못 믿게 하더라고 정말 자아 자 이번엔 정말 잘 해야되요 4 4 3 4 4 4 4 5 펜트샷을 노린다 됐어 오 점수 많이 먹었다 클리어 했으면 됐죠 인정 아 이거 한 개밖에 안 되네 지금 몇 점 남았니 63점 63점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 왔으면 말해 오랫동안 아무런 피해도 오 오 간다 갑시다 아 힘들어 더럽게 힘드네 뭐야 여기 다시 가? 혹시 누구 위키 좀 보고 올래요? 챕터 몇이 끝인지 챕터 몇이 끝인지 좀 봐주실래요? 다 이거 오늘 켜놔 뭐지 엔님까지 볼까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서 기술 기술 뭐 더 살 거 있니? 없어 장친구 장친구는 결국 절반이 절반 이하의 단수를 다 테스트하면되요 쟤 하 가 하 하 근데 이놈의 게임이 팍트도 있다는 걸 깜빡했어 까놓고 항상 뭔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벽같은,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가지고 눈을 못 빚게 됐었거든요 그럼, 그 다음은 코앓을 못 빚게 되었을까? 피운피운 마이이, 열심히 해! 마이이. 그치, 마이이이가 뵙게를 올려달라고. 하이이이, 보이지 않네. 그러면, 이거로? 안경이 특수한건지 아니면은 쟤가 특수한건지 아저씨가 못보는걸 보여주는거네 얼굴은 처음번지 났다 아 진짜 얘네 참 수편하다 얘네는 찰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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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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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막 또 살았어? 아 참 수편하다 얘네 참 쉽다 아이안경으로 최신기스 아 인정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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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겠다. 어? 어? 편하다고요? 그럼 보스로 두더지는게 난데 말이죠. 진짜. 이 떡을 진짜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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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어네타는 리마스터 안하나? 오우! 아깝다 괜찮을거야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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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징그러운거 나왔다 어 잠시만요 됐다 척수 그니까 아까 왜 하필 척수야 자꾸 그러다가 귀엽고 떡밥을 패스하러 나왔네 응? 봐봐요 또 양아치처럼 저거 뭐지? 컷싱 끝나자마자 습격합니다 아니네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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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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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건 아니길 바라봐 아이고 실수 쏠 델타 보다 귀엽네요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건 아닌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처음부터야? 처음부터네? 아이 진짜 저발 빛기 가자아 쇽 딜려 오오오오 아 잠시만요 고정키 아 진짜 소울 시클리파이스 델타는 저것보다 더해요 아 그래요? 코피 딱피 웹 샵샵 렌트백이 때문 잠시만요 머리 몇개지 도대체 쇼! 아이고 아 제발 얘가 최전부 쓰면 좋겠다 쇼! 톡! 아 근데 피가 불안 불안하다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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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 잠시만요 고정키 고정키